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이 고양이 모양 어렸을 때 짱구를 봤을 때 그 모양 그대로 버스가 정말 잘 재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오 여기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안쪽에 원작 고증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 주었고 뒤쪽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프린팅이긴 하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재현을 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를 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좀 귀여운 미니카를 가져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짱구는 못말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어렸을 때 저처럼 짱구는 못말려 많이 시청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짱구는 못말려 해서 이번에 토미카에서 드림토미카로 해가지고 액션 가면을 형상화한 듯한 네 요런 예쁜 토미카 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 여러분 이거 유치원 버스잖아요 이게 옥스퍼드 블로그로 제가 이제 재현 돼서 나온 제품 봤었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국산 저기 경찰버스랑 소방버스 만들기로 유명한 카미 회사에서 이번에 짱구 유치원 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원 버스를 직접 타이캐스트로 이렇게 만들어낸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오늘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해볼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 제품 토미카 169번으로 출시하게 된 드림토미카 짱구는 못말려 여기 보시면 액션 가면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모습이랑 이렇게 정식 라이선스를 취직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여러분 귀여운 짱구의 얼굴이랑 형태라든지 이런 캐릭터가 그대로 이제 드림토미카에 잘 담겨있는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액션 가면의 형상화한 듯한 형상화된 가면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요런 문양이라든지 이런 마크가 그대로 잘 들어가 있어서 마치 액션 가면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차량을 연출을 한 것 같고요 요거 원래 금형은 이제 다른 금형인데 그 금형에다가 이렇게 금형을 응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형상화해서 짱구에 잘 어울리는 이런 차량을 토미카에서 만들어내 준 것 같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밑에 색상 배열도 보시고 색상도 짱구에서 많이 쓰는 색상 있잖아요 그 색상대로 해가지고 짱구의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카토미카 금형들 중에서 요렇게 생긴 금형으로 이제 바꿨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스펜션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짱구를 이렇게 떼다 붙였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전에 나왔었던 드림토미카 제품들은 캐릭터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제품은 일체화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정엔 없었지만 이번에 귀여운 캐릭터 드림토미카를 하나 더 구매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림토미카 버전으로 나오게 된 별의 커비 요거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어가지고 금방 품절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제품이기도 한데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귀여운 커비의 그런 형상이라든지 요런 별 이런 상징적인 이런 문양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왜 인기가 많았는지 좀 인기가 실감이 되는 게 요기에 이 커비 피규어를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아마 필수적으로 이제 구매해야 될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커비의 웃는 얼굴하고 요런 형상화 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요런 별 모양의 이제 이런 토미카 형태의 요런 구현 형태까지 굉장히 예쁘고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가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딱히 서스펜션 기능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요런 식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게 될 마지막 제품 짱구 유치원 버스입니다 어렸을 때 짱구를 한 번쯤 보신 분이라면은 아침에 이제 등원할 때 짱구가 등원할 때 이 유치원 버스를 최상화 선생님이 타고 와가지고 원장님 운전해서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타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예쁘게 카미사가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아마 이게 회사가 한국이기 때문에 요 제품은 아마 한국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이거 특이하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주얼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오 이 고양이 모양 어렸을 때 짱구를 봤었을 때 그때 그 모양 그대로 버스가 정말 잘 재현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오 여기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안쪽에 원작 고증에 맞춰서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 주었고 뒤쪽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프린팅이긴 하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재현을 해 놓은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금형 자체가 새로운 금형이라기 보다는 여러분 뉴 슈퍼 에어로시티 있잖아요 네 에어로시티 금형에 바퀴 금형은 아예 도색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는데 똑같은 금형으로 보여지고요 뉴 슈퍼 에어로시티 금형에다가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짱구에 나왔었던 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가고 또 짱구를 좋아하시는 마니아층들은 꼭 수집하시는 그런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에어로시티 금형에 나왔었던 그런 흔적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응용해 가지고 짧은 이제 그 에어로시티 금형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까 카운티라든지 마을버스 버전으로도 좀 만들면은 또 다른 이제 상품들도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 제품은 여러분 한국 미니카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네 풀백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분명히 그 짱구 유치원 버스가 또 모델이 되는 네 모델이 되는 원 모델이 아마 버스 모델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는 제가 할 방법이 없고 이거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작품에 있는 그런 어른제국의 역습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 그 장면을 재현해는 것도 이제는 다이캐스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제가 피카츄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피카츄 카 이런 것들도 카미에서 만든 제품들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거랑 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박스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은 네 실제 만화 고증하고도 잘 맞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화 자 오늘은 그래서 미니카TV하고 함께 귀여운 짱구는 문말려 나오는 드림토미카 제품 그리고 짱구의 유치원 버스 그 다음에 별의 커비까지 이렇게 귀여운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걔가 요즘 카토미카도 그렇고 여러가지 이제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리뷰하는 미니카TV 리뷰 채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